별별 히스토리 어 엔진이 빨리 끝내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민망하게 지금 3만 구독자 3만 고마워 3만 한국사의 대혁명 앞으로는 5만 터키오와서 10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백만될 때까지 큰별새 함께해요 여러분 3만 3만 어떡해 아 민망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구독자 2만 축하공지를 띄운 지 얼마였다고 벌써 3만 3,3만 쌈바쌈바쌈바쌈바쌈바 이야 이 별별 히스토리 별별님들이 무려 3마리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한국사를 향한 삼랑 사랑 사랑이 이렇게 뛰고 올 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 정말 3마리 되자마자 정말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또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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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습니다. 자 수험생 친구들과의 시험 대박을 응원하면서 왜 시험을 잘 봤어? 어 좀 작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아무튼 이 3마리 되기 위해서 별별 리스토리 채널 더욱 새로워질 테니까 많은 기대 많은 댓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최태성! 한능감도 최태성! 여러분은 편린들! 자 제가 지금 영상에서요 공약한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3마리 되면 누군가와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역사를 한번 나누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3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삼계탕 삼계살 삼계치말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으로 선물 받고 싶은 랜선 제자 저와 함께 1대 1로 만날 우리 랜선 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 먼저요 별별 리스토리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 물건 혹은 저와 만나야 하는 이유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고 싶은데? 자 댓글 해드릴게 해드릴게 정말. 자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델 쌤이 정말 큰 선물! 빡빡빡빡 빡빡! 저 뭐야? 온리 유! 온리 유! 자 단 한 분께는요. 대신 그곳으로 제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요. 근데 이거 저기 혹시 제주도 가는 거 아니야? 제주도? 이거 어떡하죠? 어쨌건. 자 많이 많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설참!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정말 기대해 주세요. 큰델 쌤이 피할님한테 간다! 별별 히스토리 삼만 구독자 삼만 고마워 삼만 한국사의 대혁명 앞으로는 오만 터키오와스 10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당만될때까지 큰델쇠 함께해요 여러분! 삼만 삼만 이렇게 별별 히스토리 근데 옷을 이걸 입히고 하네? 자 Vaccine 출 neither 궁금해 뚜껑 오 러야 러